30분이면 될 것 같고요 30분에서 1시간 내로 와, 정말 충격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이제 새로운 글씨를 구입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일한 나라 만들어볼까요? 네 시간은 15분 정도 15분이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솔라,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서랍을 가지고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어 와아 모델 워크 와아 와아 tell me 어디서 가야죠? 나가서 외곤 그리고 또는 회사니아 예 솔라, 막 자기 글씨를 벗어 그래서 아마 은 이런 그릇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회사니아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큰 회사니아 그래서 확인해볼까요? 아, 방금 기억나요? 두 개의 글라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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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같이 가자 너 나 안경 다 부숴놓고 기분 좋냐? 거기 아니야! 안경 렌즈가 좀... 아, 삼초봐요? 예예예 그 애랑 자만치다가 콧볼 있는 그 뭐냐 닫힌 데가 부서졌고요 요거 요게? 예예예 요거는 오늘 되시고요 아, 오늘 된다고요? 30분이면 될 것 같고요 30분에서 1시간 내로 31시간요? 네 와,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말하고 한 번이나 30분까지 한 번 하로 한 번의 글라스는요? 한국에 있는 가게 정말 놀란다 지금 형님의 글라스는요? 지금, 그는 글라스는요? 아, 그 글라스는요? 하니? 아, 이 글라스는요? 아, 정말 놀랐어요 아, 왠지? 아, 프랑스는요? 우리가 결제하기로 결정하자 우리의 글라스는요? 그는 그는, 우리의 글라스는요? 한 번에 사는요? 아니면 어떤 도료를 확인해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을 받을 수 있는 렌즈와 우리의 눈을 받을 수 있고 그냥 이醫師에게도 몇 년을 받을 수 있고 제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항상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프랑스, 제 부모님을 많이 받았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이 남아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2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이런거는? 15년 전에 이제 한 한 오후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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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느낌은 이런거 이거 다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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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곳에서 분노시 찍어 쌓여야 할거에요 모든게 몇번씩 뭐라고? 여기 안에서 저기 계신 선생님이.. 아빠 눈이 얼마나 나쁜지 확인해 줄거야 보고 싶어? 아 근데 삼촌 방에 안 되시게..... 애도가하고 싶어? 이거 검사만 찍으면은 네 여기 뒤뒤뒤뒤뒤뒤 형이랑 이맘만 보이시고 싶으세요 제가 이스토아라 봐 시장의 장면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말씀 좀 주시지 마시고 장면을 한번 보세요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림이 전세계나 똑같이 나오는 거에요? 그 비슷해 갑자기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시죠? 여기 아래까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여요 여기 좀 확인해 이렇게 이렇게 여기 그냥 자세히 이렇게 손을 뵙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도료로 가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스토리아에서 눈을 확인하고 눈을 확인하고 정말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주 편한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2가지 정도 선에서만 컨텐츠를 하셔도 되고요 교체해드릴 거고 시간은... 한... 한 15분 정도? 15분이요? 15분에서 20분 아 20분 만이 된다고요? 아 진짜 대단하네 아... 사실 아마 막 외국에서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저희가 하다 왔거든요 이제 프랑스에서는 보통 이게 2주 정도 걸리거든요 들어오고 이제 가공하고 그것도 이제 빨리빨리 라기보다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이제 렌즈 바로 만드시는 거구나 아... 웬만한 렌즈들이 다 있어요 아... 다 닫히고 있기때문에 야... 깜짝 놀랐어 그치 깜짝 놀랐어 와... 15분 15분? 15분... 아이서도 밥을 가야할거에요 잘 어울리는데 고양이 같다 아... 아... 그치 나이스 근데 나 손에... 근데 사실 진짜 나이스 근데 나 손에... 근데 나 손에... 글랜이 필요하지 않아 네, 너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너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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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섹시한 아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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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보여 오... 멋지다 네, 정말 작은 얼굴 작은 모양이네요 꽤 특이한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제가 어렸을 때, 내 눈이 너무 작아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 그의 새로운 트렌드 nowadays, 그렇죠? 그의 Kim Kardashian 아, 이뻐요! 나리 마리 빛났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와우 너 너무 웃겨 너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너 누구야?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약간 이거 쓸 때 눈이 아프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과교정이라 그럴 수 있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지금 이제 끝난거죠? 결제만 하면 되는거죠? 아 이건 앙귀 기억나요? 지금 읽어봐요? 알겠어? 옳아이브 피아그라 이거 뭐야? 문어 아니야 이거 이거는 뽐장어라는거야 이거 바다에 살고있는 뱀같은거야 쟤들 만지마도 그래 감전돼 전기 들어와 전기 쟤들 엔거 에이 일반적으로는 만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엄청 미끌 미끌 거려 그래서 잡히긴 힘들어 절대 못잡아 손으로 손으로 잡으면 다 도망쳐 여보 셋째 한번 가져볼까? 동생 갖고 싶냐? 뭐? 남동생 어때? 내 남동생 저희는 프랑스에서 모든 학교가 너무 멈출되고 있습니다 hospital, doctors, glass shops, anything with the documents to have a passport, to have an appointment, 1-2 months and then once you submit the documents, you can wait 4-6 months just for your passport indeed so now we are here for 양복창 we have to celebrate for today for your new glasses for my new glasses these new glasses show you beautiful things beautiful of light and flowers i'm seeing beautiful things already look at that beautiful lady you, her, and this one 안녕 how are you so happy? who are you so happy? why are you so happy? yes, i'm so happy and i'm so happy right, but you and i wasn't very happy i say hello before we finished the first break we finished the last break I didn't drink beer.